이현영에서 포프입니다. 음... 오늘 제목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축약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축약어가 아니라 전문용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아니면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가르치는 거를 조... 가르치다? 가르치다? 가르치는 거를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를 새로운 거를 저한테 말하거나 자기가 아는 거를 저한테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되게 전문용어, 내가 모를 수밖에 없는 자기네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전문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축약어를 쓰거나 아니면 흔히 쓰이는 그런 표현이 아닌데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표현을 쓰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제 자신도 이제 그 날리지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고 왜 저런 말을 해야 될까? 저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더 이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이제 저 같은 똑같은 문제점을 겪는 걸 봤거든요 자기들은 그게 문제였어 또 남들이 이상한 전문용어를 몰라갖고 막 헤매고 근데 자기가 딱 이제 전문용어를 이해할 위치가 되면은 아 내가 배울 때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다 그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있어 보이는 그런 전문용어를 말하는 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왜 사람들은 자기가 배웠을 때를 기억을 못할까 왜 그거를 또 자기가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는지만 기억을 하면은 그걸 똑같이 남한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면 이제 그거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배울 거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죠 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책이 제 책들이고 헬로코딩 프로그래밍 입문책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코딩을 처음 배울 때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생각하며 쓴 책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은 언제나 해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계기가 된 거는 헌법 개정안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꼴의 법대생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서 이제 아 예전에 법조용어로만 썼던 많은 내용들을 한글로 되게 일반 용어로 많이 풀었었구나 나를 나를 본 것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한 80% 정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는데 20% 정도는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의미가 되게 모호해지는 부분도 봤어요 그래서 전문용어에 쓰는 이유는 이제 특히 이제 법조계에서는 한자 용어가 많고 그러면 그게 되게 뜻이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한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한글로 풀어 쓰다 보면은 되게 문장이 길어지지 않는 한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문장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아까 말했듯이 20% 정도니까 올바른 시도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법을 보면 이해를 좀 더 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이고 얼마전에 이제 한 벌써 한두달은 지난거 같은데 한번 페이스북에서 참 말도 안되는 그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또 상대방이 이제 얘기하는 쓰는 굉장히 많은 추격어를 보면서 저도 이제 이 테크 쪽에 몸을 담고 있고 저는 당연히 게임 쪽도 했고 웹 쪽도 했기 때문에 이제 양쪽 언어를 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업계에서 잘 쓰지 않는 추격어를 쓰면서 자기의 이제 그 추격어에 대해 설명을 하지도 않고 자기는 당연히 그 추격어를 쓰고 있겠죠 그걸 쓰면서 이제 막 글을 쓰는 거 보면서 뭐지 이건 나 생각을 다시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가장 재밌게 이제 하고 싶은 이제 그 전문 용어 하나는 이거예요 법조계에서 나오는데 법문 아니 법조문인가 어딘가 보다 보면은 권리 중에 그런 게 나와요 끽연권 끽연권 제가 법공범에서 봤던 용어 중에 가장 웃긴 용어였어요 끽이라는 그 사운드도 웃겼지만 끽연권 권은 권리고 그럼 끽연은 뭘까 진짜 애매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되게 웃겨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의미가 뭐냐면 연은 그 연기할 때 연기 있잖아요 그 연기예요 끽은 즐길 끽이에요 뭐 느끼다 즐기다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담배를 필 권리를 끽연권이라 그래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 용어를 이제 법 공부한 사람들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뭐 민법 쪽에도 가면은 이제 별별 용어도 많아요 무슨 무슨 상계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뭐 추심 뭐 이런 용어들 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용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전문 용어만 써서 설명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누굴 더 좋아할지는 이제 감이 대충 오죠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둘 다 되게 좋은 건 아닌데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올챙이척 시작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 문제는 없죠 그죠 근데 나한테 지금 당연한 용어니까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도 상관 안하고 이건 너도 알겠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걸 왜 몰라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을 전달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특히 내 고객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다 아니면 내가 심지어는 이 축약어를 말하려고 하면은 이 축약어는 사실은 이걸 뜻하는 축약어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말했으니까 그 뒤엔 축약어를 계속 쓰면 되죠 근데 글 못 쓰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축약어를 막 써요 근데 그 축약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문맥상으로 나중에 보다 겨우 익히는 경우도 있는데 문맥상에서 안 나오는 경우에 이 축약어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사실은 특히 자기 분야에만 있으면 그게 그 한 축약어일 텐데 그게 분야가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거는 이 의미기도 하고 저 의미기도 한데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막 쓰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남한테도 당연하겠지 어찌 보면 이제 되게 자기 세계에 갇힌 거고 자기 세계에 갇히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건 차라리 그냥 네가 멍청한 거니까 그죠? 그 말하는 사람이 뭐 공감 능력이라도 하나 요즘은? 뭐 이상한 용어 내 것도 뭐 그냥 멍청한 거니까 그러려니 그래 네가 무식을 이제 드러냈구나 불쌍한 놈 하고 넘어가 줄 순 있어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인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있는 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좀 더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남의 말 인용하거나 그럴 때 사자성어 인용하면서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적용할 사자성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뭐 이왕 퇴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에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 그 의미를 그냥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막 남들 잘 안 쓰는 거 뭐 이심전심 이런 거 누구나 알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 무슨 정말 이상한 것들 뭐 선민사상 막 이런 것들 눕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 그게 근데 그러면서 아 그런가 보구나 상대방은 이제 약간 뭐 주눅들게 하면서 이제 괜히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좀 커 보이는 단어들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막 던지면서 이제 상대방이 모르고 당황하니까 아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알고 있다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논리가 딸린데 그런 걸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니까 이제 뭐 비슷한 불이라고 봐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지식이 얕음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든 간에 네가 열등감이 있든 정말 나무를 깔아뭉개서 하려는 거든 그건 네 인성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쓸데없이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흔히 쓰는 추격어들 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뭐 한 국민의 50% 이상이 알고 있는 추격어다 그러면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야의 사람들이 대우분 알아듣는 추격어다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QA 퀄리티 어슈런스 QA하면 다 알거든요 그럼 오케이 QA는 QA야 아니면 우리 유저할 때 아이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사실은 근데 꼭 아이디 뭐 주민등록증 할 때 민증 그럼 알긴 알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었던 뭐 이제 제가 이제 시대에 뒤쳐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추격어 중에 이제 맥날 맥날이 뭐야 들어보니까 맥도날드야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좀 이제 딱 제가 볼 때는 맥날이라고 하면은 한순간에 맥도날드라고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이제 누군가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봐요 이제 그 내가 알아서 남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항상 말했지만 이제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이제 추측해봐 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넌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커뮤니케이션 문제 있는 애들 중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추격으로 나오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통 내가 생각하는 건 남이 안다고 믿는 애들이에요 이제 그거는 아 뭐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자기가 이기적인 건지는 이제 저도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둘 다 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만 있어 보이기 위해 이런 단어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아 이 사람이 있어 보이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재수 없어 그러고 이제 그래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 거 그냥 재수 없어져 아 그냥 뭐 이렇게 아는 척이야 아니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러고 정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 저 새끼? 비용신이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저 새끼 아 아는 거 진짜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 인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뭐 이정도 사람들은 이제 보통 자기 생각이 있고 그 분야에 좀 더 많이 전문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직설적인 사람들은 까고 곧바로 직설적으로 까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일단 이 사람하고 상종을 안하고 이제 이제 뒤에서 되게 많은 얘기가 돌죠 이런 사람들은 야 그게 실력 없더라 이러면 아로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자기는 여태까지 주변에서 자기는 딴질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남을 남을 이렇게 이렇게 정치질을 해왔는데 먹혔구나 라고 믿고 가끔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보다 자기를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없기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이제 똑같은 정치질을 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서 다 얘기가 들어오죠 막 그러면 이제 아 걔 원래 그런 애야 걔 이런 이런 일도 있었어 막 들어와 얘기가 그래서 그냥 자기 조그만 뭐지 뒷마당에서 열심히 그냥 약 팔았으면 됐는데 그거 넘어서 더 약 팔려다가 좀 털리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열심히 멋진 말들 쓰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그런 멋진 말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아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라고 지적을 해주고 가끔은 정말 그런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딱 딱 요 필요한 상황에 딱 잘 써갖고 딱 정막하 딱 접목이 되게 딱 하는 것들 이런 걸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냥 와 어떻게 저거를 적재적소에 이걸 차야 냈을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아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따라가는 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약간 아까 말했던 축약어 잘못 쓰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최근에 스티브 호킹 박사님이 돌아가신 날이 3월 14일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면서 아 인류가 많이 후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때 태어나신 똑같은 날에 태어나신 분이 아이슈타인 아이슈타인 그 분인데 그 분이 했던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간단한 게 뭐 간단한 게 제일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복잡해야 된다 최대한 간단하되 이제 그 간단함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안 되지만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건 되게 간단한 게 좋다고 생각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저는 언어에 있어서도 코드에 있어서도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짜여진 코드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빨리 익힐 수 있고 누가 봐도 빨리 고칠 수 있고 누가 봐도 더 뛰어난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상한 떡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 보이려고 최근 가는 트렌드 따라가려고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코드를 고치려고 하면은 못 고쳐요 그냥 다 빠개져요 특히 그런 애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 자기는 이제 아 뭐 개발자가 아니다 관리자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IT IT 아닌 프로그램 쪽에서 개발을 못하는 사람이 개발자 쪽 관리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회사는 망해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사실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회사가 이제 뭐 돈 세탁을 위해 있는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그 기술 쪽이 아닌 다른 쪽을 하면서 그냥 뭐 타이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상관이 없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똑같아요 되게 단순 단순 단순한 용어로 의사소통만 확실하게 된다면 하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의 뭔가 좀 이렇게 되게 모자른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쓸데없이 막 멋진 단어 썼는데 그 단어가 사람들이 듣는 순간 아 이거야 딱 머리에 들어올 수 없는 단어들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다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수단이 돼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예전에 그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언어가 발전하는 언어냐 아닌 언어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언어가 얼마나 단순하냐 그래요 얼마나 이제 단순하고 얼마나 이제 뭐 음수가 적으며 예외조항이 적고 규칙이 적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로는 한국어가 되게 고대 언어에 가깝다 왜냐하면은 뭐 조사 붙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설치엔진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좀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 독일어 이런 거 보면은 모든 명사에 성이 붙어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독일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명사나 많은데 성 따라 이게 바뀌어야 돼 관사가 그리고 영어도 이제 고대 영어로 보면 더 어려웠어요 되게 이제 가면 갈수록 영어도 쉬워지긴 하는데 영어는 또 예외가 엄청 많죠 문제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일본어를 보면은 일본어가 굉장히 발전한 언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굉장히 음수가 적고 뭐 단지 간지가 들어오면 조금 칸지라 그러나 간지라 그러나 간지라 그러나 간지나게 칸지라 그러나 어쨌든 그런게 들어오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일단 음차 적는 거나 이런 거에서 되게 간단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되게 막 받침 있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된소리 있고 그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모른 걸 수도 있어요 일본어가 되게 발전한 언어고 아 그렇게 뭐 정보 전달이 되게 편해지는 언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쩌면 약간은 또 관련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어 책들을 보면은 일본어 책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번역된 책들을 보면은 되게 친절하고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되게 깔끔하게 설명을 모든 걸 되게 딱딱딱딱 잘해요 막 복잡하게 뭐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되게 깔끔하다 그리고 걔네는 글 쓰는 문화 자체가 구어체랑 문어체랑 똑같대요 저도 그건 들은 얘기에요 어디 TV 다큐멘터리에서 맞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일본이 경제 좀 대란은 아니고 이게 안 좋은 게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일본이 한국보다 10년 앞서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도 이제 기본 과학 쪽이나 이런 게 아직도 일본이 저희가 10년이나 앞서 있대요 저희는 그렇게 성장을 반복하고 걔네들은 그렇게 힘든 경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간단함에서 오는 효용성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잡다는 얘기를 섞었는데 뭐든지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그냥 그런 쓸데없이 온갖 멋진 용어를 쓰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앞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재수없어? 아니면 쟤 정말 미쳐놨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아 너는 똑똑해 라고 뭉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옆에 소수에요 사실 되게 소수에요 그게 그리고 그 소수의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아요 본인 옆에서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단순하게 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을 좀 하겠죠 아 제가 과연 아는 애가 왜 이렇게 단순하지 그러다가 계속 싫어하지 않게 되니까 여기서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 아 얘가 단순하게 말하는데 정말 내실이 튼튼한 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점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영향도 있어요 뭐 정식한 거는 그래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딱히 뭐 조언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것들 목소리가 갈라지니 끊을게요 포프였습니다